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가게든 사무실이든 또 지방 공간이든 무조건 우리가 그 에어컨 가까이 두면 좋은 물건들이 있습니다. 어떤 물건을 우리가 또 에어컨 가까이 두게 되면 돈북을 또 초대하는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에어컨은 그 풍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그 의미를 지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음이온이나 또 음기온의 그 바람이 풍수에서는 그 음향 조화와 또 균형의 그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때 그 살아있는 그 식물과 또 성장의 암시를 담고 있는 그 녹색 식물 화분 하나를 너무 그 크지 않은 것으로 골라서요. 이 화분을 그 에어컨 가까이 두게 되면 또 그렇게 되면 또 그 공간에서 지나칠 수 있는 그 에어컨의 그 기계적인 에너지가 상쇄됩니다. 중화시키게 되는 거죠. 과학의 기계적인 그 에너지에 둘러싸이지 않게 되고요. 또 녹색 식물의 그 암시 속에 담긴 성장 또 풍요를 지방 가득 또 번지게 만들어줍니다. 당연히 이때 그 잎은 둥글수록 좋고요. 그 다음 그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그 물건 가운데 물의 암시를 가득 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그 조개껍질이나 그리고 자그마하고 그 둥글 넓적한 그리고 매끈매끈한 그런 작은 그 강돌이나 조약돌 이런 것 등이 무지 좋은데요. 이런 물건들을 그 에어컨 가까이 두게 되는 것만으로도 집에 그 돈복이 또 활력을 받습니다. 이렇게 그 자연경관이나 또 물의 암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의 그 에너지를 또 에어컨이라는 그 기계적인 그 에너지에 그 함몰을 시키지 않게 되고요. 계속해서 그 자연계의 그 에너지에 발산을 몰고 오기 때문에 좋습니다. 집안의 에너지의 그 균형과 또 조화를 이루게 되고요. 조개껍질에는 그 장구한 세월을 이겨낸 보석 같은 그 귀함의 암시도 들어있습니다. 빗바래지 않고 집안의 그 재물운을 계속해서 그 몰고 온다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풍수효과로 주게 됩니다. 집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작게 적재적소를 또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집에 그 돈복이 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풍수 방법이 또 우리에게 주는 또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매력이 될 수 있겠죠.